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저하저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 데다 경기 침체 등 하박 요인이 여전한 까닥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상황 악화로 전국 집값이 0.7%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4.1% 내림세를 기록한 이후 하반기 추가적으로 0.7% 떨어져 연간 4.8% 하락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성환 건사념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시장에 대해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라면서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 시행과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폭 둔화 등으로 수도권의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하반기 내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